프랑스 파리 16구에 위치한 이곳. 17세기 철분이 많은 우물이 발견돼 물들의 길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곳. 와인 박물관은 파리의 역사적인 장소를 살려 만든 지붕 없는 박물관입니다. 에펠탑에서 20분 거리. 도심 건물 사이에 위치한 와인 박물관은 과거 최석장이었던 장소를 살려 박물관으로 다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13세기에서 18세기 파리 건설에 필요한 돌을 공급하기 위한 장소. 노트르담 대성당이나 폭네트 다리 등도 이곳의 돌로 지어졌다고 하는데요. 중세시대부터 이 주변은 포도밭으로도 유명했습니다. 수도승들이 포도를 재배하고 와인을 만들기도 했던 이곳은 프랑스 혁명 당시 폐쇄됐다가 1950년대에 다시 재발견되었습니다. 이곳은 50년에 가진 파괴된 사회의 방문입니다. 이곳은 프랑스 혁명 중간에 가진 파괴된 사회의 방문입니다. 이곳은 프랑스 혁명에서 프랑스 혁명에서 통보했습니다. 여기는 사회의 방문은 인터넷을 통해 공급하여서 공급하여 있습니다. 이 공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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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하도록 도전했습니다. 와인 박물관의 전시품은 약 2,200여 개 전쟁 중 만들어진 와인, 4세기에 만들어진 와인잔 등 와인의 역사를 시간순으로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또 매주 수요일 저녁에는 재즈와 락 등 공연과 금요일 저녁에는 DJ쇼가 열리기도 하고 레스토랑은 소몰리에가 상주하고 있어 다양한 와인을 맛볼 수 있기도 합니다 와인 박물관 운영자인 올리비에 샹드 씨는 대중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이곳의 중요한 점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특히 이곳에 더 큰 공연을 열어주는 것은 그들에게 다른 경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연을 열어주는 모든 월요일 저녁을 열어주는 잔, 트레포인트, 록, 랍, 랍, 사울 역사적인 장소를 새로운 가치로 제안하는 와인 박물관 박물관 그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활기찬 장소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다양한 콘텐츠로 채우는 활기찬 공간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가치를 만드는 곳 사람이 모이고 서로 배우고 발견하고 경험하며 더욱 발전해 나가는 곳 역사적 장소를 현재에도 가치 있게 만들려는 노력이 깃든 박물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